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알카리 이온 술을 먹는데 나이 들면 위산도 부족한데 알카리 술을 먹으면 위장 기능이 안 좋아진다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우선 알카리 이온 수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봅시다. 알카리 이온 수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이나 이런 일반적인 물을 가지고 알카리 이온 수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이 수돗물이 통과하면서 전기분해에 의해서 이 알카리 이온 알카리 수가 한쪽으로 나오고 또 한쪽으로는 산성수가 나오죠. 그래서 pH를 찍어보면 산성수는 산도가 높고 알카리 이온 수는 알카리도가 높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두 개의 물질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산성수에는 수소이온이 들어있고 이쪽 알카리 수에는 OH이온이 들어있습니다. OH-이온, 하이드록실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OH기, 이쪽은 H, 두 개가 붙어서 다시 물이 되는 거고요. 물을 분해서 한쪽은 H, 한쪽은 OH, 두 개 붙이면 H2O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OH가 들어있는 걸 마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OH가 들어있는 그쪽 물에는 이 미네랄이 좀 더 들어있고요. 미네랄, 그러니까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농축시켜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H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이냐, 쓸만한 것이냐, 먹을만한 것이냐, 몸에 도움이 될 정도로 많으냐, 아닙니다.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 것이고, 정말 그걸로 미네랄을 보충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논센스입니다. 별로 쓸데없는 거다. 차라리 소금 몇 알을 먹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네랄을 먹는 목적으로 무언가를 먹는다면, 예를 들어서 영양제로서의 미네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물을 통해서 미네랄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논센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물속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서 이 물속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물이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워낙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H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들어있냐, 즉 알칼리수니까 OH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pH가요, 보통 9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돗물이 pH 7인데, pH 9, 9까지 데워져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OH의 양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것도. 9, pH 9가 9 정도 나오는데, 9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데워져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위산을 중화를 시킨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목이 알칼리이온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칼리이온수하고 내 위장에 들어있는 위산하고 만나면 얘가 중성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말이죠. 자, 수소이온 한 개가 있을 때요. 한 개가 있을 때 OH 한 개가 있고, 이 두 개가 붙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pH 7에서 pH 9까지 3이 차이가, 아, 2가 차이가 나잖아요. 2, 예, 2, 그 다음에 우리 위산은 pH 7에서 pH 2까지 내려가면 거의 5가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하면, 숫자 한 개당 10씩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100이고요, 아래는 10만이 차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알칼리는 10만 배가 더, 10만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칼리는 10만 배. 그 다음에 이쪽, 그... 알칼리, 알칼리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알칼리는 100, 100 차이 난다. 그러니까 7, 8, 9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100 정도,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7에서 7, 6, 5, 4, 3, 2, 2까지 pH 2장, 위장의 pH가 2니까 2까지만 하면 5가 되잖아요. 10만 배, 10만 배. 그러니까 10만 배당 100이 비교가 되는 거니까 10만, 여기 100개와 이쪽에 있는 100하고 그냥 반응하고 남아있는 거 얼마입니까? 9만, 아, 9만이 아니죠. 아, 9만 맞네. 10만 배니까. 9만 8천인 겁니다. 없어지고 나면. 그래서 결국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저 알칼리 술을 먹는다고 해서 내 위산이 많이 없어지느냐, 많이 없어지지 않는다. 거의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으면 되고요. 그것도 두려우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위산은 소화를 시키는 데 필요한 거니까 위장, 음식을 먹었을 때는 저 물을 안 먹고요. 음식과 음식의 중간에 저 알칼리 이온수를 먹으면 됩니다. 음식과 음식 사이에 중간에 음식 소화를 시킬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저 알칼리 이온수를 왜 먹냐? 일단 여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미네랄을 먹어도 별로 도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그룹, OH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왜 먹냐? 이거죠. 저 물에는요. 한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알칼리 환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항산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먹는 건데. 그러면 굳이 항산화를 시키는 물질들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데 굳이 저 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치겠습니다. 환원제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타민C도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C가 저 알칼리 이온수 1리터 먹는 것보다 비타민C의 한 알이 훨씬 더 환원력이 큽니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 알칼리 이온수,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크게 의미 없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케팅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과학을 들이댄 마케팅이라는 논리에 놀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알칼리 이온수 그러면 그런데 그런 알칼리 이온수를 먹으니까 효과를 많이 받다. 그런 사람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알칼리 이온수라 그러니까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좋다고 하니까 물을 많이 마시는 거죠.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진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 너무 적게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드시려면 드셔도 되는 거고 안 먹는 것보다는 먹리게 더 낫다. 뭐 이런 수준으로 판단하시고 드시면 된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위산의 분비 능력이 약해진다. 그건 노화에 따른 연분 섭취량 감소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의존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연분을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죠. 하지만 건강하면 충분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몸에서 절대로 연분 정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로 작용한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염분이 내가 염분을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아마 열심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분은 염도계라고 소변의 염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염도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적당한 거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염도계란 염도계란